안녕하세요. 내일 추석 2024년 추석에 간단한 인사 겸 다림에서 했던 금년도의 추수 다림에서 시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대에서 2024년으로 올라가면서 무엇인가 급격한 변화, 특히 저처럼 나이가 거의 60이 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놀라운 변화죠. 성경 역사 6000년동안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때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때의 축복의 사랑의 이야기도 될 것 같은 시간에 대한 기대도 감히 해보는 때입니다. 이런 변화에서 크게 변했던 것은 모든 세상이 커넥티드 월드 하나의 5G, 6G 플랫폼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 윈도가 돼서 어디든지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좋은 짝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독교 성도 짝 맺어주기 운동을 시작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교단을 떠나서 우리가 자기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 결혼할 사람들, 나이가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서 서로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하고 한국 안에 있는 4만 5천 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또 만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고 필요한 사람들을 올려서 인공지능이 Right Person을 찾아서 목사님에게 추천해주는 목사님만의 공유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모든 자료는 오직 목사님이 신용을 가지고 그 성도에 대한 내용을 올려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자기소개 비디오까지도 올릴 수 있는 자유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목사님이 살 수 없으니까 저희 메타드리어 운동본부에서 하는 인공지능 툴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잘 찾아가지고 거리도 지역도 분야도 전공도 찾아가서 제공하는 것을 목사님에게 전달하게 되면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해당 교회와 상의를 해가면서 정확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을 찾아주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가면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 이부를 만들듯이 교회에 가면 이부와 아담을 찾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이 시작이 되는 포인트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진운동본부는 아무런 권한도 결정권도 없습니다. 오직 교단에서 보내시는 이 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에 소정의 운영비는 아주 운영자 비영리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최소의 금액만을 움직이고 모든 회비들은 전부 교회로 해당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단지 만난뿐만 아니라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훌륭한 가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짝 이 소중한 짝 나의 다 반대 반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심각하게 서클도 가고 동호회도 가고 위험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는 사람도 때로는 있게 됩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미팅을 하는 이 문화가 상당히 오래 진행되어 왔습니다. 1900년 초에 선을 보던 문화에서 자유롭게 찾아가는 문화로 되었지만 이것은 매우 한정된 기회만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과 공간 속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결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부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회사가 가지고 있는 딥이나 관리에 매니저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목사님이 조금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노력이고 고가의 소교류가 가고 있지만 여기서 합리적인 소교류를 통해서 목사와 교회의 발전을 위한 헌금식으로 이것이 운영되게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출산 여기도 이제 기독교회가 사회적 문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팔을 걷고 나가고 목사님이 앞장서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 사랑이 어떤 사랑에 앞서서 처음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완성하는 가족이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교회에서 이제는 이 짝맺어주기 운동을 기독교 소명으로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밀레니엄 새로운 이렇게 역사적 변화가 있는 밀레니엄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 변화에서 교회의 변화 중에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을 이 교회의 활동 중에 이러한 메타버스 에덴이라는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스마트 클라우드 공간 안에 시큐어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오직 목사님들이 찾아가는 메타버스 에덴 공산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어느 헤랄드 경제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830억이 정부에서 이건 뭐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정부에서 지출되고 있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는 건강한 플랫폼을 갖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기독 메타드리 운동의 의미는 기독 성도의 삶의 중요한 결혼 상대를 찾는 사회적 환경의 한계가 다소 있다. 교회 내 성도 간에 한정된 기회가 이 교회에 가면 그 교회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데에서 이제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를 다른 교회에 찾아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직장 속의 환경의 결혼 기회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할 수도 있다. 결혼 정보에서의 신분 노출 및 신용이 한계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도 사실은 있습니다. 결혼 후 이혼율이 증대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결혼하더라도 짝을 만나더라도 목사님이 항상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만남을 좋은 에덴의 동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또 많은 가정 자녀를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있고 이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모임이 초교파 교파를 떠나서 오직 좋은 성도를 만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레벨을 따라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별 목사님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TV를 갖게 되고 우리나라의 4만 5천 개의 교회와 또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 우선 저희가 한인교회에서 시작을 하니까 LA에 있는 그 교회에 모임을 하는 지금 우리 교회 CBS LA팀하고 프랑크루트 또 토론토 각 지역마다 이 모임에 참여를 해서 교회들이 가입해서 교회들이 공유하는 플랫폼을 메타두리가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는 인공지능이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가장 지성적인 방식에 의해서 상대를 찾아서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그 목사님은 메타두리 안에 있는 메타버스 교회 안에 그 해당 교회에 가서 그 성도를 보고 찾고 서로가 연락을 해서 목사님만이 그 안에서 대화를 하는 채팅방,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고 목사님 간에 서로가 소통을 해서 훌륭한 짝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독사랑 짝 만들기는 세계 교회가 하나의 목표, 사랑을 만든다. 1차 사랑을 만들고 2차 사랑을 구현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목사님들이 함께 기독선교를 찾아주기 운동을 전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선교활동으로 해야 된다. 교회 가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본질적인 아담과 이불을 찾아주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고 바로 갈비대로 이불을 만드는 첫 번째 사랑의 스텝처럼 이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했던 일처럼 목사님이 그 일을 해서 기독성도들의 밀레니엄 찾기를 사랑 찾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새로운 스마트 세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에 스마트 세상이 커넥티드 월드에 전세계 하나로 연결되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랑의 운동을 교회에서 해나가는 것을 하자. 교회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운동을 하자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 추수감사고 올해 달임에서 만들고 있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랑의 지구촌이 되도록 100억의 인구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100억까지 간다는 인류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80억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촌 어쩌면 인류학자가 보는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했던 100억의 마지막 생육학고가 되고 지금 이 습도로 번성이 됐을 때 우리 사랑이 되게 되면 종결되는 그러한 지구촌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일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셨던 사랑의 동산 거기에 첫 번째 아담 이불을 맺어준 것처럼 목사님들이 기독교 안의 첫 단계를 심각하게 활용하고 거기에서 오프라인 모임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짝을 찾기 위한 성경 공부, 짝을 찾기 위한 찬송과 공부를 하는 미팅들을 각 기도원에서 오프라인에서 계속 활동하는 그러한 사업을 메타드류 본부에서 전혀 입금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철저한 비영리 단체로서 오직 교회에서 파견되는 이사진에 의해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가는 것이고 저는 그저 이 운동을 주체해서 시작하게 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기술적인 서포트를 하는 것으로 다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한 사람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